2021년 국제학교 입시를 대비하고 있다면 또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답변도 연습해 본 다음 인터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어울리는 세 가지 면접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학교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친구를 사귈 것인가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요즘 시류를 반영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류의 질문으로는 코로나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놓았느냐 등의 질문이 있겠고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때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되겠죠. 자 이 질문에 답변하는 좋은 방법으로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떠한 정책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스테이트멘트로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선생님과 한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선생님과 여러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공부하는 장소여야 하죠. 그러므로 선생님도 프로젝트를 짜줘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 under such circumstance, teachers will play a crucial role. 선생님들이 아주 핵심적인,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에요. 또는 schools should provide a policy where cooperative learning is a must. 학생들끼리 협력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수인 정책들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는 등의 답변으로 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온라인에 여러 SNS를 환영해서 친구를 사귄다든지 하는 답변도 좋을 거라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답변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답변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질문에 연계해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Many students today like to use social media. 줄여서 socials라 하기도 하죠. However, some of the pictures and stories they post may not represent them accurately. 그러나 이 학생들이 게시하는 사진이나 이야기들은 그 계정 주인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In your opinion, can social media be trusted in making friends? 그러면 당신의 의견으로는 친구를 만드는 것에 있어 소셜미디아는, SNS는 믿을만한가요? 자, 여기에도 여러가지 답변이 있겠죠. 소셜드라 하면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등을 얘기합니다. 그 밖의 것들도 많겠죠. 여기에 요즘 시대를 생각해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 또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계정이 있고 부계라는 것도 있죠. Second account, third account 이라 얘기하면 됩니다. 이 부계는 누구를 팔로우하거나 아니면 스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이들에게 줄은 계정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본 친구에게 그런 부계를 줄일 때 그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얘랑 나랑 비슷한 점이 compatibility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답변에 조금 사고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으로는 SNS 또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SNS는 친구 사귀는데 믿을만한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답변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 나이 또래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SNS에 올라있는 사진들 그 너머에 그 이면의 모습들을 볼 줄 안다. 예를 들어서 잘생긴 셀카, 셀피 하나 올리기 위해서 10장, 20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한 셀피 딜이 많은 아이는 허영심이 있다라든지 vanity,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SNS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도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으니까 꼭 답변들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이거는 국제학교나 이런 어떠한 학교 면접에 입시 면접에 있어서는 상당히 평범한 질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What do you want to be and who is your role model? 여기까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뭐가 되고 싶고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What have you done to follow the footsteps of your role model? 입시를 대비하면서 역할 모델,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코코 샤넬 같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인생 그래프가 코코 샤넬이 디자인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적어도 어느 정도 평행할 수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의 인생 그래프를 따라가고 이 사람을 롤모델 삼아서 이 사람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롤모델이 바뀌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코코 샤넬의 침체기 때 롤모델을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또 성장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롤모델인 코코 샤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다음 과정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지문으로 읽었던 게 구텐베르크라는 지문이 나왔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구텐베르크는 구텐베르크 활자로 유럽 문화를 또는 전 세계의 어떤 문명을 바꿔놓은 그런 사람이죠. 인물이죠. 그래서 그 학생이 되고 싶은 게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에게 그러면 Who is your Gutenberg? 라고 얘기했을 때 My Gutenberg is 코코 샤넬. 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 코코 샤넬이 Revolutionized your industry. 너의 산업, 너의 분야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느냐 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가 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라고 한다면 롤모델이 있고 그 롤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테슬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나이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인생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부해보고 나 또한 그와 유사한 것들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에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문들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 꾸준히 입시가 끝날 때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시청하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국제학교 입시에서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뭐類似 어떻게 생각해 보실까요? 시청하셨던 블랙차 입시에서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입시에서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owe이 사념에 처음부터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게 됐 u. 그래서 이제 이제 신경을 기원을 기원을 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